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임디칸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2021년도 프로페셔널팀 공개오디션 클럽원을 모집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께서 프로페셔널 모집하냐 팀원들 뽑습니까 뭐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드디어 2021년도 공개오디션 모집 공지를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팀 공개오디션 클럽원 모집 해서 마스터 운영진 가입 조건 등등 요렇게 있습니다 테스트 보는 방법은요 일단 플레이더 배치 제 아이디구요 푸페 우마루 또는 푸페 동동자 푸페 리스크 프리크 이 4명 중에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구요 일단 저는 침추가 지금 막혀있어가지고 오마루나 동동자 프리크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문의 방법은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프로페셔널 띄우고 가입 신청을 검색하시면 방이 하나 뜰겁니다 그룹 채팅방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페셔널 가입 신청 이렇게 검색하면 되거든요 여기 코드가 영어로 BAZZI 소문자로 소문자로 BAZZI구요 이런 식으로 방이 뜨니까 그룹 채팅 참여하기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페셔널 팀 같은 경우에는 1차 택과 2차 택이 있습니다 1차 택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들이 있는데 이 트랙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대저택이랑 익스프레스 포레스트 지그재그 이 3개 중에서 한 개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기회는 총 5번인데 5번 안에 3개의 트랙을 합격해야 돼요 뭐 익스 탈락했으면 탈락 만약에 또 2차 시도 때 익스를 했는데 또 탈락이에요 그러면 탈락이구요 3차 시도 때 익스를 성공하면 합격이구요 근데 4차 시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마용을 했어요 병마를 했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못하고 탈락하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성공하면 5차 시도까지 가는 거예요 2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팀원 7명 그리고 플러스 1차 테스트 합격자 이렇게 해서 총 8명에서 테스트 진행 점수제는 10 7 5 4 3 1 0 마이너스 1 리타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총 5판을 진행합니다 25점 이상 되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5판을 했는데 21점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보너스 경기를 드려요 20점 이상 시 보너스 경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판을 했는데 19점이 돼도 아 1점 때문에 탈락 아 이거 좀 아쉽지 않냐 해서 뭐 한 번 더 보너스 경기 없냐 뭐 이런 거 사실 없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고 아 이분은 진짜 괜찮은데 생각이 들면 19점이 됐을 때도 2등 안에 들면 합격을 드리겠다 약간 뭐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 무튼 제가 많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이제 모집 인원 수는 대략 한 30명 정도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 수를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로페셔널 팀 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친선도 하고 프로페셔널 팀을 멋진 클럽으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력자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테스트 당연히 개인전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1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 가능 1차 테스트는 팀전이나 개인전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풀방이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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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명 풀방 개인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테스트를 합격하신 분은 2차 테스트 날짜는 운영진께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날짜를 따로 잡을 거예요 자 테스트 트랙은 총 15개가 아니고 18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늘었어요 트랙이 추가로 트랙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커트라인 보시고 고르셔가지고 꼭 테스트 도전하시는 분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이번에 저희 프로페셔널 팀 많은 인원 수를 뽑을 거니까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셔널 팀 마스터 BJ 유튜버 겸 김대칸이었고요 앞으로 프로페셔널 팀이 더 최고의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테스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 파 한글자막 by 한효정